네! 쇼비드 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좋음에서 나왔습니다. 전동줄감깨예요. 사실 줄을 감고 풀고 할 때 진짜 너무 팔 아프잖아요. 줄감깨가 반자동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자동이 아니니까 옛날에 펭귄이라고 나왔던 줄감깨가 있는데 그거는 부피도 컸고 그리고 방향도 맞추기도 힘들었는데 얘는요. 진짜 전동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업 앤 다운 이렇게 있구요. 네! 속도도 어... 130rpm, 190rpm 이렇게 2단계 속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오! 지금 이 0으로 되어 있을 때는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구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속도를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업 앤 다운. 네.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오! 자, 이걸로 닦인 다음에요. 손으로 다운, 업. 그러니까 다운은 줄을 풀 때 다운을 하는 거야. 줄을 풀 때 그리고 업은 줄을 감을 때. 네, 이렇게 정말 빠르고 쉽게 여러분들 줄을 감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운하고 업하고 이제 방향도 헷갈릴 필요가 없이 어... 진짜 되게 손쉽게 줄을 감고 푸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도 만능 어댑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가 다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좀 큰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타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헤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만능 어댑터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여기 C타입 충전이 가능해서 충전을 해서 손쉽게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구요. 여기 보면 배터리가 딱 충전기를 꽂았을 때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을 여러분들 그냥 핸드폰 충전 하듯이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적당 컴팩트한 크기로 기타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어...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39,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구요. 뭔가 줄감게 내 줄은... 아니면 공연할 때 줄 끊어졌을 때 진짜 빠르게 1분 컷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진짜. 와... 그렇네. 공연 때 줄 끊어질 때가 가장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펜틴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одном 해주세요. 안녕.